우리 할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거 맞았나? 아까까지 살아계셨잖아. 이건 말이 안 되잖아. 우리 할아버지 어디 가신 건데. 그래서 대충아. 할아버지 안 돌아가셨어.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. 언니. 여보, 여보 우리 아빠 안 돌아가셨어. 안 돌아가신 거 같아. 애미야, 애미야. 여보, 진정해. 그러지 마. 아니야. 할아버지 안 돌아가셨어. 할아버지 안 죽었어. 할아버지 안 죽어. 할아버지 안 죽어. 할아버지가 없다고. 할아버지 안 죽었어. 언니. 언니. 아유, 세상에. 백년 하나 때문에. 이게 우리가, 이게 무슨 날별이. 아유. 아유, 우리 사는 어르신 불쌍해서 어디 가나. 아유, 세상 법 없이도 사실 우리 사는 어르신. 아유, 세상에. 태해를 입사. 태해를 입사. 태해, 태해. 여기, 여기. 여기 어디라고 날짜 왜 이래. 야, 아유, 아유. 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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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엄마. 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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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거 buraya wprowad 털어 обнаруж ほ 고이 털어 털어보려 인터뷰를 썼놔 털어놔 털어놔 털어어 털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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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너 우리 어르신 직원들 살았다! 내 자동차 이들어! 너 우리 어르신 직원들 살았다! 그 고왕이 바로 왔지 아니잖아! 이 자동차! 이 자동차! 이 자동차! 일어나! 박철아, 도시가! 빨리 일어나! 빨리! 빨리! 아, 왜 그래? 짐 싸, 당장 짐 싸! 우리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돼. 어머, 우리 또 이사가? 갑자기 왜? 아, 뭐라고 하지 말고 짐 싸라고, 얼른! 나는 이사가기 싫어. 내일 할아버지가 봐도 가르쳐준다고 했단 말이야. 어우, 나 미쳐, 진짜! 박철아, 뭐해? 짐 싸라고! 도준아, 빨리 옷 입어. 빨리 옷 입어. 싫어, 나 안 갈래.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. 난 여기가 좋단 말이야! 아, 진짜!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! 너까지 왜 속을 써, 너 왜! 왜 속을 써, 너 왜! 그래, 그럼 너 혼자 여기서 살아, 엄마 혼자 갈 테니까! 너 여기서 혼자 살라고! 너 이제부터, 오늘부터 엄마들 한 얘기를 해! 알았어, 엄마! 집 살게요! 도준이 때리지 마! 아유, 정말! 어디 봐! 내 집 사, 알았어! 빨리 집 사, 집! 집! 빨리 입어! 엄마,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갈래. 내일 할아버지랑 바둑하기로 약속했으면 돼. 할아버지 안 계셔. 인사는 나중에 드리면 돼. 얼른 가. 엄마,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? 엄마가 인사 드렸어. 이 집에서 지금 사람 아무도 없어. 얼른 가, 가! 엄마가 찾았다. 엄마가 찾았다. 엄마가 찾았다. 엄마가 찾았다. morуска criança. 가자, 가야 돼. 가야 돼. 일어나.